일본 총리 관자 앞에서 동성하는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이현정 위원회 논평입니다. 어제 그로시 사무총장이 왔는데 제대로 따지지도 못했어요. 그래서 이제 총리 공간, 일본 총리 공간 가서 11명의 의원들이 가서 연자농선을 한다? 뭘 주장을 할 겁니까? 하지 말라는 주장을 할 거잖아요. 그런데 과연 그게 지금 국회의원으로서 해야 될 일인 것인지 또 이건 국제적인 외교 관계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이미 지난번에도 그 의원단이 갔다가 정말 현장에 가보지도 못하고 오는 그런 수모를 당했잖아요. 그러니까 정말 이게 외교 관리에도 없을 무례한 일일 뿐더러 더군다나 국격에도 맞지 않다. 이런 지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